왜 우리를 보러 오지? 그러다가 아니 이게 우리 음악을 제대로 듣는 건 맞긴 맞나? 이런 의문까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때 뭔가 헤비메탈을 다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왜냐하면 저희 세대는 다 헤비메탈이니까요. 그때 주류 음악이었었고 헤비메탈을 듣고 밴드 음악하는 헤비메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전 세계적으로 너바나라는 밴드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린데이도 나오고 그다음에 예전에 유행했었던 섹스피스톨즈라든지 더클래시 같은 밴드들을 다시 또 재주명하게 되면서 저희가 그걸 들으면서 우와 우리 여태까지 들은 게 뭐지? 이거 뭐야 이건 신세계야 하면서 충격적이었어요. 어떻게 저렇게 하지? 음악을 저렇게 하지? 뭔가 정제되지 않았고 그리고 날것의 느낌에다가 거기다가 뭔가 공연하다가 갑자기 기타를 막 부시고 그런 걸 고3 때 봤었거든요.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 난 저런 거 하고 싶어 그때는 그런 장르인지도 몰랐어요. 왜냐면 그때 저희 집에 위성TV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너바나나의 노래 부르는 커트 코베인이 갑자기 막 기타를 부시더니 앰프에다가 기타를 꽂아버리고 막 하면서 와 이건 뭐지 미친놈들이네. 근데 좀 약간 충격이었어요. 그때 그걸 보고 아 나는 저런 음악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. 그때 이후부터 저의 펑크를 계속 찾아 듣게 되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탐구 생활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펑크가 음악 장르로 느껴지는 단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기존의 틀을 깨는 것 그거 자체를 펑크라고 하면서 너무 큰 힘을 가진 언어이고 장르가 되면서 정신을 이제 갈구하면서 모이게 됐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친구들이 같이 하게 되는 사운드가 이제 기타가 디스토션 걸고 징징징 하고 드럼이 부시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후반에 장르에 대한 그런 스타일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랄까? 그렇다고 막 우린 기존의 틀을 깨야만 해 막 이런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. 아무도 그렇게 심각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세상 완사가 다 싫었던 거잖아. 막 그냥 다 싫고 그때는 어떤 뭐 실력 뭐 노래 당연히 저희는 춤을 안 추니까요. 뭐 춤 뭐 연주 이런 거에 대한 것 보다는 얘가 우리 친구인가 약간 그 결을 봤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냥 저희끼리는 다 끌거리고 막 그냥 뭐야 왜 마셔 막 약간 그냥 그런 분위기에서 비슷한 무리들끼리 이렇게 어울리고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저희가 크라잉나서 연주를 유심히 본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었고 그냥 막 땀 흘리면 같이 놀고 끝나면 술 먹으면서 진짜 의미 1도 없는 대화 막 농담 따먹게 하면서 저희끼리 어떤 결속력 왠지 그러면서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야 우린 약간 좀 달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. 막 사람들은 다 막 잘나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린 달라 야 약간 그런 뭔가 그 삐뚤어져 있고 뭔가 다듬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약간 자부심 같은 게 있어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장했던 것 같아요. 그 드럭에서의 펑크는 적어도 그랬던 것 같아요. 다른 곳은 또 또 다른 어떤 뭐 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첫 공연은 이 친구가 없었어요. 현성이 없었는데 그때 이후에 왔는데 그때 드럼 자리가 없어가지고 크랙노트 상혁이가 도와줬었거든요. 상혁이가 도와주고 그랬었는데 처음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세 곡인가 네 곡을 했었거든요. 별로 기억이 안 나요. 첫 공연은 정말 기억이 안 나요. 기억이 안 나고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끝나고 나면 되게 얼떨떨했어요. 근데 왜 크랙노트 친구들이라든지 주변의 동료들이 친구들이 막 어우 잘했어 잘했어 너무 좋았어 이러면서 이야기해주고 그럴 때 뭔가 좀 자기가 우쭈를 대고 뭔가 좀 된 기분에 좀 되게 기분 좋아가지고 그때 끝나고 맥주 한잔 하면서 되게 기분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요. 그때 그때 불렀던 노래가 섹스피스톨즈 노래 아나킨 더 유케이란 노래랑 갓 세이브 퀸이란 노래랑 또 다른 밴드의 노래들 한 두 곡 정도 그때는 자작곡이 없었어요. 다 남의 곡으로 해가지고 그때 시작을 했었고 자작곡을 제대로 시작한 거는 현성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자작곡을 좀 제대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어떤 데뷔 무대 같은 거를 보면은 준비를 많이 해서 이렇게 데뷔를 하잖아요. 그 데뷔 쇼케이스나 데뷔 무대를 하잖아요. 근데 방송이라든가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그 멤버들이 먼저 기타 멤버들이 이제 같이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드럼 자리가 이제 아직 비어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제 뭘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다가 이제 드럼으로 제가 들어갔잖아요. 그러면 이제 완전체가 됐잖아요. 근데 그때도 이렇게 야 우리 이제 완전체로서 연습을 딱 해갖고 진짜 데뷔 첫 무대를 열심히 하자 이런 느낌이 아니었고 그냥 했어요. 그냥 하고 그냥 하고 굉장히 보통의 이제 가수분들이나 다른 아티스트 분들하고는 조금 그 출발이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그 무대라고 해서 뭐 단 요만큼도 없는 그냥 납작한 클럽이었거든요. 근데 좀 밴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그냥 로컬에서 그렇게 로컬에서 그렇게 재밌게 재밌게 하면서 그리고 처음에 막 우리가 뭔가를 해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의기초합해가지고 말 맞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지르는 거죠. 막 질러버린 거죠. 근데 밴드는 그렇게 하면서 커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다른 가수라든지 친구들이랑 조금 다르게 밴드는 뭔가 정제제지 않은 그 에너지를 쏟아내면서 시작하는 게 조금 맞는 것 같아요.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러면서 계속 커 나가는 것 같아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뭘 하자. 어떻게 될 거야. 뭘 하자. 이렇게 처음에는 정말 룰이 없었어요. 룰이 없었어가지고 정말 엉망진창이고 싸우기도 뭐 많이 싸우고 뭐 그랬었는데 저희 해치도 예전에 한번 했었거든요. 해치도 한번 했었는데 우리 이제 그만하자 하면서 예전에 한번 그랬었어. 한 번 있었어. 할 게 아니고 하자. 하지마. 그래 하지마. 그랬었는데 다음날 다 그랬나? 다 나왔어요. 근데 오늘 해체. 그러면서 하지마. 안 해. 해체했다가 그때 초기 때 노브레인 시작하고 1년인가 한 2년 정도 지나갔는데 해체. 그러면서 하지마.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연락을 하지도 않았는데 다 모인 거예요. 저는 어차피 그 장소에 있어. 맨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멤버들이 다 하나 둘씩 모이더라고요. 미안해. 그러면서 또 다시 또 연주하고. 아름다운 세상. 아름다운 세상. 아름다운 세상. 아름다운 세상. 아름다운 세상이란 노래였던가.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때 아름다운 세상이란 노래였던 거 같아요. 그 노래가 좀 약간 근본이 없는 노래거든요. 처음부터 박자가 계속 점점 빨라졌다가 늦어졌다가 렉이 나왔다가 갑자기 또 빨라지고 막 근데 그 알게르 라운드랑 아름다운 세상 두 개가 거의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 같아. 그 두 노래가 우리 아무튼 초기 때 느낌이었던 거 같아요. 진짜 극 초반. 그러니까 곡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공연을 하는 정도. 하면서 또 다음번에 오늘 해보니까 이 부분 재미없지 않냐. 약간. 편곡 바꾸고. 이 부분 너무 빨라지는 거 아니냐. 막 이런 거 이제 막. 그 이후에 다른 곡들은 그래도 뭐 정리도 하고 가사도 뭐 서로 얘기하긴 했는데 그 알게르 라운드랑 아름다운 세상은 조금 그냥 마구 던졌던 거 같아요. 그때는 발표를 하고 편곡을 했어요. 감 보고. 편곡하고. 그러니까 뭐냐면 음반이라든지 CD라든지 음원이라든지 그걸로 먼저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노래를 발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대 위에 올라가지고 그냥 공연하고 연주를 하고 노래하고 난 다음에 그걸 한참 하고 난 다음에 저희는 녹음을 다시 하고 그랬었거든요. 지금이랑 완전 반대였죠. 먼저 노래를 발표를 하고 연주를 하고 그러면서 놀고 그러다가 그냥 편곡 이게 더 나은 거 같아. 이게 더 나은 거 같아. 그러면서 스튜디오 들어가가지고 녹음을 하면서 그게 CD로 나오고 없었죠. 처음에는 팬들이 뭐 저희 10명, 20명 막 오고 막 거기서 노래 부르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관객들이랑 인사도 다 이해 다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관객들이 점점점점 늘어나니까 왜 우리를 보러 오지. 그러다가 아니 이게 우리 음악을 제대로 듣는 건 맞긴 맞나 이런 이런 의문까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장소에 와가지고 막 춤추면서 노는 게 즐겁지 말고 우리의 가사까지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뒤에 가사를 막 이렇게 돌리면서 그 스케치북 있잖아요. 그걸 이렇게 돌리면서 노래도 하고 관객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 반발도 있고 야 우리 너무 좀 메이저화 되는 거 아니야? 야 이건 조금 약간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?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인기 가수 되는 거 아니야? 막 이런 거. 그러면서 조금 저희끼리 그런 심각한 회의도 많이 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고 그랬었죠. 한 번은 이런 친구였어요. 처음에는 예전에 한때 유행하던 알라딘 구두 같은 거 있잖아요. 이걸 신고 제가 그때 정말 싫어했거든요. 그 구두를 그거 신고 정장 같은 거 입고 그때 그 친구가 아마 중학생이었을 거예요.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었던가 그랬는데 여기 옆에 그 가방 있잖아요. 검은 가방 그거 들고 이러면서 정장 같은 거 그때 유행하던 되게 짝 붙는 거였던가 아무튼 그런 거 입고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. 와 저 펜션 정말 싫다. 와 저런 친구는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일주일 후에 왔는데 갑자기 이러고 나타난 거예요. 알라딘 구두가 말고 그 닥터 마틴 부츠를 신고 이렇게 나타난 걸 보고 되게 뿌듯했죠. 물들어 놓은 거 같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기를 터진 거 같으니까 그런 게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. 또 다른 우리의 동료를 만들어 간다는 거 처음에는 안 했는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서 되게 뿌듯해하고 그리고 우리는 음악을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우리는 문화를 무브먼트야 문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근데 자궁십이 있었잖아 그때 다들 무브먼트? 문화 운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거는 우리는 음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이러면서 되게 다들 자궁십이 가지고 공연하고 그랬었었죠. geschafft.